이 카페가 전에 언니가 운영하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카페였거든요. 이 영상 보시고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산꼭대기에 있는 카페 그리고 얘는 손님들한테 사랑을 엄청 받았던 윤윤이 아주 백옥같이 하얘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떡지고 들고양이처럼 이러고 살아요. 이 그림은 우리 언니 솜씨 이것도 언니 솜씨 여기 집을 그린 거예요. 여기 외곽에서 보면 이게 이 집이에요. 너무 예뻐요.